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파고다 토익 대표 강사 윤지성입니다. 자 오늘 2월 10일 토익 적중특강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습득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이고 돌려서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이번 달 토익 다들 대박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다들 풀어보셨죠? 안 푸신 분들은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선택지를 살짝 봤더니 우리 명사 어휘 문제 맞습니까? 자 모든 커뮤니터 버스 드라이버스들은 required 요청 받습니다까지 자 요청하다 라는 동사는 동작 유발의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요청하다 라고 쓰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톡대로 쓰면 be required 투부정사라는 덩어리가 그대로 이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모든 드라이버들은 요청을 받습니다. to have. 자 have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가지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5형식 사역 동사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목적어 뒤에 원형 내지는 pp 형태를 취하는 5형식 구조 말이죠. 자 그래서 they are commercial 빈칸까지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renewed라는 것이 pp 형태의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청 받습니다. 그들의 commercial 빈칸이 갱신되도록 every three years 매 3년마다가 되겠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것은 주어인 bus drivers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네 라이센스라고 비번으로 바로 확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have라는 사역 동사는요. 한 번씩 문법을 조금 약간 조금 약간 이제 네 뭐랄까 꼼수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네 have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 사역 동사는 목적어 뒤에 원형 이렇게만 공부하시는데요. 자 목적어 뒤에 원형 내지는 pp 형태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형이라는 것은 능동 형태고요. pp는 수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형이 들어가겠지만 목적어가 만약에 사물이라면 동작을 수동적으로 받기 때문에 pp가 들어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친구에게 자동차를 수리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한다면 I have my friend 목적어가 뭐할 것을 fix my car 정도로서 목적어인 friend가 fix라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능동 형태인 원형이 들어가겠지만요. 만약에 목적어가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 have my car 내 자동차가 fixed라는 pp가 되는 거죠. 왜? 자동차는 수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수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have 목적어 뒤에 pp 형태 이 5형식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every three years 우리 역시 every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 네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very 뒤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every 뒤에 숫자가 들어간다면 복수명사가 네 뒤따로 옵니다. 물론 숫자는 2 이상이겠죠. 복수 형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every three years 들어가면 매 3년마다 정도 해석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the bus leaves every two hours 라고 쓴다면 매 2시간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수명사를 꾸며주지만 네 이 이상의 숫자가 있을 때는 복수명사가 수식을 받으면서 매 뭐뭐 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another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another 얘도 마찬가지로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용사지만 another 뒤에 숫자가 들어간다면 복수명사가 수식을 받습니다. 자 I want to stay. 저는 머무르고 싶습니다. for another two weeks 라고 해서 또 다른 2주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another two weeks 라고 해서 또 다른 2주 동안 숫자 뒤에 복수명사 오는 이 두 가지 예배적인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해석을 할 때나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스 피씨는 asked 요청했습니다.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죠.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무엇을요? 네 빈칸 of the three investment accounts 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들어가네요. 자 문장 내 동사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빈칸의 무슨 사죠? 말해봐요. 무슨 사지?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네 구조라든지 해석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일단 d번의 there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a번과 b번과 c번 중에서 a번 that 이라는 것은 명사절일 때 완전한 의미의 완전한 절을 이끌죠. 자 that은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지만요. 네 명사절로 쓰이는 that은 완전한 의미를 말 그대로 명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지금 오브다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절이 아니죠. 네 that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what과 위치. 자 what은 무엇이고요? 위치는 어떤 것인데요? 자 what과 위치에 대해서 한 번씩 해석적으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what은 무엇이고 위치는 어떤 것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실 무엇 어떤 것 우리말 해석은 같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과 위치의 차이점. the which is more formal. 네 훨씬 더 공식적이다라는 거죠. when asking a question 질문을 할 때인데요. 자 무슨 질문이죠? that requires a choice.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을 요구하네. 여러분 선택사항이 있을 때 즉 초이스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식사 같은 거 하실 때요. 막 소개팅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소개팅도 이렇게 부풋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드실래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기 조금 약간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뭐드실래요? 뭐드실래요? 라는 것은 선택 범위가 무한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식도 될 수 있겠고 양식, 중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개팅의 대명사 파스타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드시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첫 만났는데 아 저 다 기호를 밝히기도 좀 그렇거든요. 아 저 순대국밥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때는 which 선택 범위를 주는 which를 써가지고요. 뭐 이거랑 저거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네 파스타랑 뭐 한식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hat은 그냥 무한정인 상황일 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위치는 선택 범위가 주어질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해석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네 three investment accounts 중에서 어떤 것인지 라고 해석이 되는 자 위치가 지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C번 정답 체크하시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품사 문제인데 자 Mr. V는 네 wished 어 바랐습니다. 무엇을요? Be present 자 우리 present라는 게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present는 형용사일 때 두 가지 해석을 가지는데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현재의 라고 해석이 되고요. 지금처럼 비동사 오른쪽에 서술적으로 보호를 쓸 때는 참석하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참석하기를 원했었습니다. grand opening에서요.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빈칸을 that morning 괄호 묶으세요. that morning 문장 끝에 this morning that morning next morning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이 부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this that next last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절대 전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시간의 부사 덩어리로 괄호 묶어 서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이 바로 지금 ha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라는 명사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other이 있잖아요. other other이라는 형용사는요. 자 얘는 무조건 형용사인데요. 절대 대명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형용사인데요. 자 무조건 가산명사일 때는 복수명사 자 혹은 불가산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즉 단수명사를 꾸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수명사를 꾸미고 싶다. 단수명사 단수명사를 꾸미려면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on 붙어가지고요. another 라고는 쓰일 수가 있어요. 혹은 the other 이라고 쓰면 가산 단수든 복수든 불가산이든 모두 꾸밀 수 있겠지만 그냥 other은 뭐다? 절대 단수를 꾸미지 않는다. 가산명사는 관사가 필요해. 가산명사 뭐라고? 관사가 필요해. 두 글자로 뭐라고요? 가괄이죠. 가산명사는 관사 필요해. 잊지 마세요. 자 other 뒤에 그래서 obligate 동사 이것 찍으면 전국골등이에요. 그 다음에 ing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 그래서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중에서요. 네 수식을 받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obligation obligation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할 일 의무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른 할 일이 그 아침에 있었습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보통 이제 할 일 무언가로 할 일 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obligation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요. 복수형태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이게 문제인데요. 자 이 형용사 이 프라이마리 형용사가요. 이 형용사가요. 2018년도에 정답과 오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정답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재밌는 점은 오답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 정도로 해석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예민하고 이티스가 그것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험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 bc라는 것은 고용을 합니다. qualified executive chef 라고 해서 네 적격의 자격 있는 우리 총괄 셰프를 고용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빈칸의 업무는 will be too great 만드는 것이다. 네 개별화된 메뉴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고객을 위해 가지고요. 어때요? 자 빈칸의 업무인데요. A번 sufficient 라고 하면 뭐 충분한 정도 뜻이겠고요. primary 라고 하면 주요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제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필출 포인트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primary는 그냥 중요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다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주요한 순서상으로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첫째의 이 정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냥 중요한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가장 주요한 순서상으로 네 비중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첫째의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primary는 most important 이 정도 개념으로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형용사 문제에서 틀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 안타깝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명사들을 주로 꾸미냐면 주요한 목표라든지 objective 내지는 aim 같은 것들은 목표라는 명사잖아요. 가장 첫째의 내가 가장 주요시하는 목표라든지요. 아니면 가장 주요한 걱정이라든지요. 오케이 자 만약에 primary한 단어가 상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 조금 힘들다면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primary school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장 첫째의 가장 주요한 가장 먼저 가는 가장 순서상으로 첫째의 학교다라고 해서요. primary school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C번에 eligible 얘는 얘는요. 비동사 뒤에 eligible 들어가면서 be eligible 투부정사 내지는 be eligible form 영사라고 해서 그런 것에 자격이 있는 적격이라고 해석이 되는 서술적으로 쓰이는 형용사겠고요. 자 comfortable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비동사 뒤에 서술적으로 쓰면서요. be compatible 뭐라고요. 무슨 전치사 with 그죠. 무엇무엇과 호환이 되는 그죠. 양립할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한 보통 뭐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컴퓨터랑 호환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맹을 잘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그런 용법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는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하게 프라이머리 가장 주요한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들어갈까요? 부사업의 문제인데요. 부사업의 문제는 해석적으로 좀 예밀합니다. 수식받는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둘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자 티켓 세일즈 까지가 주어되겠습니다. 문장의 천명사죠. 티켓 판매인데요. add be fairy 서비스 까지는 전명으로 괄호 묶이겠고요. 그 다음에 surged 여러분 좋아한 단어예요. 급등하다 급등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동사로 쓰이고요. 자 빈칸은 그 급등하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굉장히 빈출되죠. 급격하게 증가하다 급격하게 하락하다 아니면 꾸준하게 증가하다 아니면 굉장히 드라매틱하게 증가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찾아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의 rapidly 가 되겠죠.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급등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a번의 restrictively 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라는 부사고요. b번의 originally 원래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precisely 정확하게 rapidly 급속하게 신속하게 라는 느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부사들을 한번 모아 왔으니까요. 한 번만 보고 지나갈까요? 먼저 상당하게 이게 제일 빈출이에요. 제일 빈출입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가장 빈출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상당하게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CSS 라고 표현하는데요. S가 considerably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substantially 마지막에 S는 significantly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급격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rapidly 여기서도 정답이죠. 그리고 sharply 그리고 quickly 정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저하게 현저하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noticeably marketably 그리고 remarkably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서점 등에서 많이 쓰이죠. 우리 꾸준하게 팔리는 책들을 steady seller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steadily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적으로 우리 드라마 같이 뒤로 시작하면 두 가지입니다. 드라마티컬리 그리고 드라마티컬리 두 가지 급격하게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이런 부사도 빈출되는 편입니다. slightly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증감동사를 꾸미는 부사들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다 빈출되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 정도가 남더라라는 것들은 지금 기억할 수 있겠죠. 지금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외울 때까지 지나가지 마세요. 외울 때까지 지나가지 마시고 다 외운 다음에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말 안 드릴 거죠. 알고 있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전치사 문제인데요. The are magazines in internal server 여기까지 주거고요. Will not be 동사입니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the hours of 2am and 8am 이라고 해서 2시에서 8시 사이에 문제는 쉽네요. 자 비추인은 사이에 둘 사이이기 때문에요. 복수명사 내지는 a and b 라는 구조를 이끌겠고요. among 얘는 셋 이상 사이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수명사 등이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단수명사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은 될 수가 없습니다. within 우리는 무엇 무엇과 함께고요. upon upon 이건 뭔지 아세요? upon 얘는 공식적으로 up 괄호 묶으세요. 그러면 on 이 남지잖아요. 즉 on 이란 전치사의 조금 격식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difference is only 네 이 on 과 upon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은 upon is far more formal 네 upon 훨씬 더 공식적이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격식있는 표현이다라는 거겠죠. 두 개의 usage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관용 정의 표현을 빼고는 usage가 같다라는 거예요. 전기 토익에서는 그냥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온처럼 생각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되는데 하지만 upon이라는 건 전기 토익에서는 네 거의 이 정도 느낌으로 씁니다. 하자마자라는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라든지 upon receipt 받자마자라든지 upon request 신청에 의해서 요청하면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쓰니까요. upon은 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가장 많은 usage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정답 A번이었었고요. 7번 이번엔 접전이 막 섞여있는데요. 네 문장구조 보겠습니다. mk coffee reported 보고했습니다. significant rise 상당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우리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css considerable substantial significant 역시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상당한 증가를 보고했는데요. 커피 빈 production 커피 콩 생산이 써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빈칸 뒤에 exceptionally hot hot and wet monsoon season 이라고 해서 우기를 말하는 거죠. 정말 극도로 뜨겁고 그리고 네 이렇게 습도가 높은 네 그런 우기 season 이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일종의 전지사류가 들어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whereas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호동사 저를 이끌겠고요. 자 caused by 라는 것은 전지사는 아니지만 당연히 뒤에 명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by로 끝나잖아요. 자 caused라는 게 무언가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하니까요. 무엇무엇으로부터 초래된 네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이라는 원인 명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반의 apart from 이라는 것은 outside from 과 동의어죠. 네 무엇무엇 이외에는 정도의 해석으로 가장 많이 쓰이겠고요. 비번의 since 얘는 접전부가 다 돼요. 접 전 부 가 다 되는데 전지사로 쓰일 때는 뭐뭐 이래로 라고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석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뒤에는 과거 시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요. 과거 시점 이래로 무엇무엇 해왔다라는 식으로써 현재 완료 시제랑 S&M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해석적으로 비번 되겠고요. 여기서 A번만큼은 절대로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없겠다는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 H properties realtors 중개업체들은요. have been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네요. ABCD 물론 뭐 PP 형태가 들어가면서 비동사 더하기 PP라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근데 뒤에 지금 투가 나와 있어요. 투 라는 것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투 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투 부정사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고요.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라든지 아니면 동명사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A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A번 prepared 라는 것은 보통 be prepared 투 부정사를 취하는 수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투 만 보고 나에게 익숙한 be prepared 투를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투는 어떻게 동사 원형을 취하는 투 부정사 인지 아니면 명사나 동명사를 취하는 전치사 인지를 구분해서 구분해서 함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be prepared 투 부정사 무엇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nnected 는 보통 이제 용법적으로 with 무엇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with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attentive attentive 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썼을 때 주의를 기울이는 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동사 뒤 형용사보 를 쓴다면요. 어디어디에 배려하는 우리 attention attention 단어 뭔지 아시죠? attention pay attention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집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attentive 하면 주의를 집중하는 내 주의를 기울이는 그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명사를 취하면서 구조적으로 해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available 얘는 사물이 available 하다라는 것은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겠고요. 사람이 available 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are you available tomorrow? 라는 것은 are you free tomorrow?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정도 느낌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C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개업체들은 항상 이렇게 배려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이동하는 변경하는 런처 임차인들의 우선순위에 신경을 씁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파트 6 한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 경향 그대로 꾹꾹 눌러담은 문제들이니까요. 단 하나 더 놓치지 마십시오. 자 첫 문장 볼까요? The CEO는 asks 요청합니다. 무엇을 모든 직원들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요. S C라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join 할 것을 그에게 합류할 것을 in 무엇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join 목적어 뒤에 in something 하면 목적어에게 합류하다 인데요. in something 이란 동작을 하는 것에 합류하다 라고 해서 다 함께 something 하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파트 4 같은 데서 있잖아요. 연설물의 마지막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군가를 무대에 모실 때 please join me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r. Kim 이 정도 느낌으로 나에게 합류하세요. 뭐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Mr. Kim을 이렇게 환영한 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합류하세요. 라는 해석으로 종종 또 쓰이기도 하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합류할 것을 in 빈칸하는데 더 그룹을요. 그룹 근데 어떤 그룹이에요?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는 책임진 이런 표현이겠죠.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던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었던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involving 자 무엇을 포함하는 the airport express train 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그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A번 permit 허가하다 그룹에게 허가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자 그래서 고려하다 고려하는 것을 applying 자 apply가 타동서로 쓰이면 적용하다 사용하다 입니다. apply for 이렇게 자동서로 쓰인다면 신청하다 지원하다가 되겠지만요. apply 타동서로 쓰이면 그냥 무언가를 적용하다 사용하다 보통 이제 외국 화장품 같은 거 사시면요. 그 뒤에 when applying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라고 해서 안내 설명서가 나와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는 만큼 또 보이니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집에서 뒤적지적 보시면 그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자 이 단어 진짜 중요 와 정말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적중특한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작년에 진짜 단어 명사로도 많이 나왔고요. 동사로도 많이 나오고요. 변형되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인정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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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인정하다에서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뭐라고요? 공로를 인정하다 라고 확장이 되었어요. 오케이 자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표창하다 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정하다 에서요.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고요.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표창하다 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인정하다 외에는 표창하다 라는 해석을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recognize 인정하다 혹은 표창하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뒷문장에서 100% 무슨 막 상 나올 거예요. 막 상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표창하다 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포인트로 삼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 정답이 되겠고요. 프로젝트는 빈칸 되었습니다. 지금 선택되었다라는 느낌일 텐데요. from pull of 10 impressive 10개의 인상적인 파일리스트 최종 최종전에 진출한 사람들 이라든지 팀 그룹 같은 것들을 말하는 단어죠. we in the third annual Midwest architecture prize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미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1번 will have been picked 미래의 완료 수동 형태 절대 아니고요. is picking 능동 형태 진행형 절대 아니고요. was picked 선택되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2번 had been picked 라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요. 여러분 과거 완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과거 완료를 문법책에서 대과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대과거 대과거 문법 용어 조금 극혐이시죠. 조금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선 하나만 지어서 대과거를 더 과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과거 더 과거라는 것은 기준 과거가 있을 때 그 기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가 되겠어요. 즉 문장 내 과거가 두 개 있을 때요. 하나의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즉 더 과거를 헤드피피 라고 쓰는 겁니다. 그것을 대과거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d번 역시 기준점 과거 없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가 없겠습니다. d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계속 들어가 볼까요. 더 델틴 익스프레스토레인은 has been extremely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요. 자 up until last year 작년까지는 여행객들은 have to take either the bus or car 버스나 차를 탔었으면 됐었습니다. to get and from the terminal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들어가는 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문단이 바뀌었죠. 자 문장 삽입 문제 뒤에 문단이 바뀌었으면 그 문단 내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단부터는 조금 새로운 소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전 문장에서 작년까지는 자동차나 아니면 버스를 탔었어야만 됐었어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but now 바로 지금 정답의 냄새가 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ailwa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et there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dealing with raw traffic 교통 정체를 이런 식으로 다룰 필요가 없이 처리할 필요가 없이 기차를 타고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연결 부사 같은 표현이 있으면 1차적인 연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의심해 보시고 정답으로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B번 C번 D번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헷갈림을 주는 선택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네 9일 날 Celebratory Event가 열릴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러이러한 Ballroom에서 열릴 것입니다. Ballroom 연회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 Ball이라는 게 Party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allroom 혹은 Grand Ballroom 하면 대연회장 정도 느낌이 들어가겠죠. 자 Dinner and Drinks가 Will be 제공될 것입니다. 회사에 의해가지고요. 그리고 빈칸은 동료 받습니다. 자 뭐 할 것을? Take part 참석할 것을 어디에? 그 Festivities 라고 해서 그 네 축제에 참석할 것을 네 이렇게 동료 받습니다. 라는 건데요. A번에 This 이것들 자 These라는 지시대명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됐었던 복수명사를 받는 건데요. 자 앞 문장에 언급됐었던 복수명사를 본다면 뭐 Dinner and Drinks를 받는 건가요? 사람을 받는 건 아닌 느낌이 드시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ose 이 사람들인데요. 역시 언급됐었던 복수명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는 네 용법이 있지만 보통 Those라는 것은 뒤에 네 수식어구가 뒤따릅니다. 자 뒤따르면서요. 그러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즉 Those라는 것의 존재의 이유는요. 수식을 받기 위한 대명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일반적인 대명사인 They나 Them은 수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ose Who 라든지 Those I&G 라든지 Those PP 라든지 후치 수식어구가 뒤따른다면 Those가 무조건 네 문법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앞선급됐었던 복수명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후치 수식어구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번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시즈반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문장 전체를 거의 준 부정인 느낌을 만들어버립니다. 네 정답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독려 받습니다. 라는 네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Part 6까지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t 7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3중 지문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항상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독해 문제 푸실 때 특히 2중 지문 3중 지문 문제 푸실 때 문제를 먼저 보고 정답의 단서를 찾는 식으로 역으로 막 네 역으로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시기에 네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더 느립니다. 네 어차피 문제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답의 단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쓰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지문 쭉 정독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풀리는 곳까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쭉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문제 풀리는 곳까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문 쭉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건데요. 괜히 막 꼼수 부리면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괜히 시간 조금 아껴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차피 읽을 거 한 번 더 읽게 되고 네 어차피 정독할 거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더 쓰고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제목 한 번 살짝 보시고요. 자 throughout February 2월 내내라는 거죠. 우리 through 내지는 throughout 이라는 게 기간 명사를 받으면요. 그런 기간 내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through라는 것 자체가 관통의 그림이거든. 관통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간 명사 기간도 일종의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데요. 기간 명사를 관통한다라는 것은 그 기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내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through의 out out이라는 부사는 완전이라는 느낌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rough보다 조금 더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내내 모든 서비스들은 10% 할인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은 marks 동사죠. 자 mark라는 것은 표시하다 기본적으로 표시하다. 여러분들 시험치면 항상 marking marking 하잖아요. 그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mark는 기념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이어리 사시잖아요. 물론 다이어리는 콩글드시죠. 네 어쨌든 다이어리 사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중요한 날짜에다 표시해둬잖아요. 네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연상하셔가지고 네 mark는 기념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0번째 네 50번째 기념일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린 제공을 합니다. 무엇을요? limited time discount라고 해서 네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할인 행사를 제공합니다. 라는 거겠고요. 자 이렇게 빠르고 affordable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발견하세요. 라는 거예요. that 해서 뭐 new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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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가 has called the best 최고라고 불렀었었던 in the region. 이 지역에서요. for three years running이라고 해서 3년 내내 이렇게 최고라고 불렀었었던 자 just make sure 명심하십시오. schedule your appointment를 soon. 네 빠르게 예약하실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fully licensed and seasoned staff 네 우리의 자격이 있는 완전하게 자격이 있는 그리고 seasoned 네 seasoned seasoned라는 게 보통 이제 양념을 친 음식을 따진다면 양념을 친 이런 형용사인데요. 네 사람이 그만큼 경험이 많다라는 식으로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센스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고요. 네 스태프 경험 많은 그런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우리 백안공의 직원들이요. in high demand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free quote 무료 견적을 위해 가지고요.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 너 연락을 주십시오. 또는 전화 주십시오. 우리의 customer service 팀으로 전화 주십시오 해서 전화번호가 블러블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전문으로 합니다. 자 specialize in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문으로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in과 함께 목적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pecialize in 이렇게 공부하셔야 하는데 specialize가 전문으로 하다. 반만 아는 거고요. specialize in specialize in 해보세요. 시작 specialize in 이런 식으로 함께 덩어리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의 지금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보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굳이 미리 읽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리 읽어보는 것은 보통 이제 긴 글 긴 글 같은 것들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표 같은 것들은 나중에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리는 곳까지 풀어볼까요? 왜 지금 R-플러밍이 Holding a Promotion을 하는지라고 했을 때요. 첫 문장에서 anniversary 기념하기 위해서 50번째 창립일 등등등이었었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미스 블라이크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안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공간을 만나면 네 그럴 때부터는 두번째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두번째 지문은 표인데요. 역시 미리 블라이크를 읽어볼 것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블라이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Supervisor이라고 해서 현장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정답 찾았네요. 자 Manager Supervisor Manager 거의 뭐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Manager Supervisor 그리고 그 위에 Director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비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영수증의 어떤 정보가 잘못됐는지 라는 건데 잘못됐다라는 것은 영수증에서 알 수가 없겠죠. 역시 세번째 지문이 필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넘어올까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글인데요. Miss F 시에게 쓰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Thanks for taking the time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via 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통해서라는 수단을 취하는 정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케이스에서는 The reason for the confusion 네 그런 혼동의 이유는요. Was that 절이 되겠는데요. 자 그 service appointment you made 네가 행했었던 그 약속 예약이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전혀 그 발표 전이 되겠죠. 우리의 특별한 offer 아까 말하셨던 그 promotion 이라는 행사의 발표 전에 예약이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this was of course 그것은 물론 oversight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oversight 이게 실수 간과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예요. oversight 위로 흘끗 보는 실수해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물위의 실수입니다. 당연히 실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당신은 우리가 첨부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check 어떤 수표가 되겠죠. 11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10% 할인 전체 총합계 10% 할인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신의 최근의 서비스의 라는 해석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m happy to hear that 그리고 저는 듣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팀이 able to take care of the installation 그 설치를 설치를 잘하게 되요. despite the older piping 이렇게 정말 오래된 파이프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집에서의 자 그리고 next time 다음번에는 you have plumbing needs 다음번에 네가 plumbing needs 필요하실 때 여기서 next time 정도가 네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고려하실 것을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고려할 것을 바랍니다. 하고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끝나고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잘못되었죠? 당연히 돈이었었죠? 네 가장 많은 정답의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죠. cost c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16번 main purpose 편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고객에 관련된 oversight 우리의 실수를 인정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편지의 내용이었었죠. 자 그것을 어떤 단어로 paraphrasing 했냐면 당연히 A번이 되겠습니다. 네 error 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언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세 번째 편지를 쓴 사람이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부정적인 리뷰를 온라인에 게시했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녀는 0491 블라블러로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글쎄 모르겠는데요. 자 세 번째 최근에 홈을 샀었다? 아 그런가요? 아 부럽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자 she's a reader 독자라고요? 구독자라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숫자 같은 것들 그리고 고의명사 같은 것들은 찾기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르게 찾아서 해당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올까요? 0491 0491 0491 0491 0491 0491 여기 있네요. 0491 0491 이게 뭐냐면 이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Customer Service Tea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번호는 Customer Service Team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정보 확인하셨나요? 지금은 우리가 화면상으로 한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연필로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공통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연계 문제 푸실 때요. 공통 소재 연결 고리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지문을 읽을 때 혹은 세 번째 지문을 읽을 때 내가 봤었던 정보 내가 한 번쯤은 봤었던 정보가 또 나오네 그런 것들이 연결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연계 지문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0491 Customer Service Team 번호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Customer Service Agent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사 구일로 연락이 되는 사람이 맞겠네요. 17번에 대한 정답이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계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지문을 볼 때 내가 봤었던 소재가 또 나오네. 공통 소재가 또 나오네.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냥 어, 그러네. 무관심하게 어, 그러네. 넘기지 마시고요. 그때 바로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정답의 단서 특히 연계 지문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적중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전기토익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대박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했을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 돌려서 여러 번 더 보시거나 음, 그래도 안 되신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면 네,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대박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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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